반갑습니다. 오전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장 코스닥 누르기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G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죠. 코스닥 좋지 않습니다. RFHIC 그동안 많이 오르던 모습에서 금일 코스닥 쪽 상당히 누르기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에서 6% 정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제약 바이오 주들, 지금 ABL 바이오가 그동안에 큰 하락을 했죠. 이런 부분은 HLB 발 호재에 그나마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 대부분 바이오 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이 약하죠. 자 HLB가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시가가 형성되고 약세를 좀 보였지만 결국은 21선 부분에서 버텨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버텨내면서 상한가까지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풀리면서 이렇게 거래가 좀 되고 있죠. 자 이 정도 흐름이면 아주 좋은 흐름이다. 11시 20분 현재 이 정도까지 버텨주면 아주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거래량을 좀 더 늘리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호가창도 보면 매도가 7만 7천에 매수가 2만 6천이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HLB가 상한가에 들어가 주는 게 정말로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주면 일단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제약바이오절 다시 조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현재 제약바이오를 이끌어 줄 유일한 희망 HLB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재료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지금은 외국인처럼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기관하고 외국인의 이런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HLB에서 지금 이 공매도들을 완전히 한번 박살내 주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고 나서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충분히 충족이 됐다. 그렇게 하고 상 들어가 주면 정말로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상당히 공매 세력들하고 상당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잘 싸워서 상에 들어가길 바래 봅니다. 자 수소차도 지금 좀 좋지 않죠. 코스닥에 있다 그러면 그냥 좋지 않습니다. 다 내려가고 있죠. 화장품도 좀 생각보다 중국 국경절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휴대폰 부품주들은 그래도 전방산업이라고 그나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안 좋죠. 대북주들도 좋지 않죠. 대북주들도 일부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주는 조금 약세의 강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업종 대표주들 특히 IT주들 대형 IT주들이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미국의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1% 까지 떨어졌었지만 그런 부분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제재를 좀 받았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이크론에 좀 실적이 부진한 그런 수급을 화웨이 쪽에 좀 더 공급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확장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기관들이 지금 IT 대형주들의 배팅을 그래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CS에서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11시 반 다 돼가고 있는데 모건스탠리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공매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지금 IT 대형주들에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메릴린치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공매 쇼커버링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이시고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이제 바닥치고 돌아서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부여 협상이 10월 10일부터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중국의 금융시장 옥제기 그런 부분을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거래소 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죠. 외국인들이 1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관망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아 거래소에서는 지금 이래서 이제 거래소 전반적으로 매도를 강하게 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이 좀 매도를 하다가 오전에 한 10시 정도까지 매도하다가 지금 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죠. 코스피 쪽은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쪽은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죠. 이렇게 계속 시지 않고 팔고 있고 외국인이 상당히 크게 팔다가 옆으로 흐르고 있지만 다시 사 들어오는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 기관에 거의 저금통으로 전락을 한 지 오래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서고 신용용자 잔고가 이제 구조에 가까워 지니까 그냥 일단 때리고 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업종 대표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 반도체 중소용주들이 보통 이렇게 강하게 같이 따라 올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뭐 이런 흐름을 보면 반도체 중소용주는 막 떨어지고 있죠. 심한 거는 뭐 3% 보통 2% 까지도 빠지고 오르고 있는 종목이 원익 IPS 하고 테스트 정도 그 외에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화학주들 지금 거래소 쪽에 있죠. 거래소 쪽에 있는 화학주들은 그동안 조정 많이 받은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이제 바닥짝 올라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돼지열병주들 지금 음성 소식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오늘 좀 조정을 좀 심하게 보이고 있죠. 자 심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조정폭이 좀 적은 부분이 이 닭고기 관련 주들이죠. 하림이나 마니카 3% 정도 조정 받으면서 그래도 양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오늘은 뭐 조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음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충남 쪽에서 지금 축사에 불 나는 부분 그리고 의심신고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변수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은 딱 결과가 의심신고 들어온 3건 전부 다 음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강력하게 세력이 밀고 있는 마니카 FNG는 대전작과 아주 오늘도 잘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핀테크 보안 관련 주들도 전부 코스닥이죠. 코스닥이니까 일단 뭐 2% 3% 기본적으로 빠지고 있죠. 그리고 4차 산업도 대부분이 코스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일 때 보통 이렇게 내려치는 정도가 상당히 강하죠. 안정적인 퍼트 쪽으로 보면 다 양화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부분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좀 받쳐주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보이고 21선 양봉 보이고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라스미디어도 코스닥에 있는 종목 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외인 기관에 매도 누가 누가 더 많이 파나 대외 하듯이 지금 11시 반인데 거의 500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 하고 있죠. 외국인은 그래도 매도를 하다가 조금 멈추는 분위기가 조금 보여지고 있고 기관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은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HLB가 이제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분봉으로 봤을 때 21선에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 주면 오후장에 이렇게 11시 반 정도 지나서 지금 시간을 보면 한 11시 정도 됐죠. 11시까지 이렇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았죠. 장 초반에는 밑으로 밀어붙이고 계속 이제 공매 세력이 매도를 하면서 크게 좀 미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지만 결국은 재료가 상당히 크게 좋게 작용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HLB 상한가로 이렇게 들어가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이렇게 상으로 유지를 계속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회복을 하려고 하면 요런 모습이 계속 유지되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지금 HLB가 선봉장에 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부분 아주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저가는 뭐 21% 까지 왔었었죠. 자 그러나 지금 강력한 재료로 아주 신념을 가진 매수 세력들이 강력하게 좀 들어오면서 이 공매도를 공매도 물량을 다 받아 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이 HLB에서 이 공매 세력을 제대로 좀 박살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강력하게 좀 바래 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이런 오전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